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. 10번.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에서 보면 송학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. 송학, 송도, 개경, 개성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국호를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했다. 어허 마진 나왔어요. 그러면 또 태복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라는 거죠. 아하 이제 송학을 근거지로 송학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면 후고구려도 될 수 있고 고려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철원이 나왔으니까 후고구려. 그렇다면 사람을 찾는 거니까 후고구려 궁예. 궁예에 대한 문제예요. 자 1번.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. 시기는 비슷한데 나라는 적대국이죠. 후백제 견환.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킨 건 6세기 신라 지중왕 때요. 폐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. 정치도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간섭기 때 공부했을 때 한 번 훑어 지나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원간섭기 충무광 때. 자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한 것이 누구예요? 궁예입니다. 궁예가 태봉을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평성 체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죠. 이유는 뭐예요? 신라의 신분제.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.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. 그래서 광평성 체제를 만드니 그것이 후고구려 궁예. 4번이 정답. 자 전개와 개백요소를 지어서 계율이죠. 그래서 관리지침서입니다.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거. 태조왕건이 되겠죠. 그래서 태조왕건. 정답은 몇 번? 4번이 정답이 되겠죠. 예요.